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소개해줄 요리는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오동입니다. 편의점에서도 팔고 마트에서 팔고 있는 풀무안 반전재면 동통 갓소 오동 4인 세트입니다. 가격은 인터넷 최적 가격 12,630원이구요. 한개당 약 3,160원입니다. 공식집에서 오동 5,000원에 사먹는 것보다 훨씬 싸죠? 구성은 면, 갓소 오동 건더기, 갓소 무식, 간장 소스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오마댄 진짜 쫄깃한 꼬치 어묵입니다. 500g 한 봉지 쿠폰 가격 제가 샀을 때는 10,600원에 구매했구요. 리뷰가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어요. 우동에 한개 정도 넣을게요. 양은 냄비에 물 3분의 1을 채우시구요. 물이 끓기 전에 건더기랑 간장소스를 먼저 넣고 끓을 때까지 기다릴게요. 그리고 물이 끓기 전에 건더기랑 간장소스를 먼저 넣고 끓을 때까지 기다릴게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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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을 하나 넣고 호춧가루 좀 먹을게요 고춧가루 마지막은 예쁜 그릇에 담습니다 같이 첨부되었던 가치오부시도 고춧가루 마지막으로 깨로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고춧가루 깨 너무 맛있다 깨 너무 맛있어 깨로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맛있더라고요 고춧가루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겨울에 이렇게 뜯어먹는게 너무 맛있네요 아 근데 콩이 다 꽁쩍거려